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권 위시 2탄 네 호문영입니다 대만 대만 출생 그리고 출생일자는 모르겠고 1967년생 아 그리고 167cm 네요 직업은 모델입니다 광고 모델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표 작품으로 몇 개가 있는데 아무튼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출신이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한 20살 때부터 유명해져 가지고 계속 쭉 유명했던 것 같아요 동환이고 그리고 연령으로 따지면 53세 53세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분야 상태가 맞습니다 네 뭐 자식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간 동환이긴 합니다 광고 모델로도 지금 많이 꾸준히 섭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 또 국가에 국한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국가를 한번 리서치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